TO THE WORK IN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우리 NCT즌을 위한 NCT 팝업이 오픈된다는 소식 NCT의 다양한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팝업을 SM타운 기프트샵 롯데영 플라자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NCT에도 꼭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예스 궁금하시죠? NCT 팝업에서 만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